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유영재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영재를 고소하고 일주일 만에 출석해 경찰 역시 실제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걸 인정했습니다. 선우은숙 친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영재가 인정했다는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를 증명할 진단서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게 없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유영재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악수하거나 어깨 동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행위라고 했었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요. 선우은숙의 측근이 전학을 강제 취급 수준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고 충격적인 이야기 또한 전해졌습니다. 최대치가 무엇일지 의문이 증폭되는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선우은숙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듯한데요. 충격적인 사실에 유영재는 그저 회피 중입니다.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당사자는 선우은숙인데 오히려 유영재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유영재의 측근은 매체의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의 집에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아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가 번개탄과 같은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영재의 측근은 해당 매체의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에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유영재의 입원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입원이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일단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그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얼른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신속하게 수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셨으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본인도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수사를 통해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그렇고 친언니 분도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 좀 신속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우은숙의 말대로 억울한 것이 있다면 직접 털어놓으며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유영재는 그보다 회피를 택한 듯한데요. 사실 두 사람의 재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보이는 관상에서부터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한 전문가의 칼럼을 살펴보면 선우은숙은 겉과 속이 똑같은 관상으로 성품도 착하고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영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관상으로 변화가 심한 관상인데요. 상황에 따라 자기 색깔을 잘 바꾸며 자신의 컬러를 바꾸는 능력은 사업할 때는 매우 유리하고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에게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죠. 선우은숙은 내면을 중시하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외면을 중시하는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의 매력을 느끼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우은숙은 서두르지 않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즉흥적인 면이 강합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절제된 언행으로 살아가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자유분방을 추구하는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 사람의 신혼여행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성이었죠. 두 사람은 신혼여행 중 유영재의 즉흥 선택으로 계획이 틀어지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당시 선우은숙은 제주도 가서 일주일 골프 쳐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를 위해서 유영재가 고심해서 뉴질랜드를 고른 거다. 예약이 쉽게 안 돼서 유영재는 본인 딴에는 계획을 하고 예약을 잡은 거다. 저도 그건 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하고 즉흥적인 게 너무 서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여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했죠. 선우은숙은 누군가가 충고를 하면 참고하거나 자신을 바꾸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타고난 성품이 바뀌기 힘든 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관상 궁합입니다. 서로 상극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극의 관상을 만났을 때는 오랜 시간 지켜보고 대화를 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고려해야 탈이 없습니다. 호감이 간다고 해서 급하게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파경을 맞게 되죠. 선우은숙은 만남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후회하듯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졌거나 이혼했다고 해서 내게 문제가 있었나 내 잘못이요라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합이 안 맞으면 자신이 아무리 착하고 진실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굳이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잘못 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헤어지거나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맞지도 않는 사람과 살며 힘든 시간을 보낸 선우은숙은 자신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한 번 더 밝혔는데요. 동치미에서는 당신 왜 나는 찬밥 취급해 라는 뜨거운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오프닝에서 최은경이 주제를 소개하자 박수홍은 여기 찬밥들 나온 거냐라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최은경도 식은 밥 찬밥 다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김현욱은 저는 찬밥 아니다라고 한 번 했는데요. 그러나 선우은숙은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라고 자책하며 손을 들었고 박수홍은 찬밥 하나 인정이라는 말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 만연했지만 사실 선우은숙의 속은 말이 아닐 텐데요. 한 사회심리학 박사는 선우은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 아픔이지만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얘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요. 선우은숙뿐만 아니라 이윤진, 이범수 부부 등 최근 폭로전이 연이어 발생하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황정은과 같이 무분별한 저격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섣불리 잘못을 재단하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윤진과 선우은숙을 응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여론에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요. 실제 이윤진은 욕 먹어야 하면 먹어야죠. 저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백번 천번 생각하다 올린 글이다. 울림으로 움직임이 있기리라고 간절함을 전했었죠. 과연 이들의 외침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이목을 끄는데요. 가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아픔과 상처를 잘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